안녕하세요. 운 좋게 알고리즘을 찾아보는 럭키펀치입니다.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실리엄 테리어는 원산지는 영국이며 19세기 중후반에 실리엄에 사는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오솔이나 족제비 등 굴을 파고 생활하는 야생동물을 굴 안에 들어가서 직접 사냥할 수 있을 만큼 작은 체형을 가지고 있으면서 야생동물들에게 겁먹지 않고 용감하게 사냥할 수 있고 물가에서 사냥할 수 있는 사냥개를 만들어내려고 여러 종류의 테리어에 웰시코기종을 교배시켰고 덩치에 비해 짖는 소리가 매우 큰 사냥개로 유명했으며 지금은 집 지키는 개로 길러지고 있습니다. 사냥개인 만큼 몸집은 작으나 행동이 매우 빠르며 날카롭고 주의를 잘 경계합니다. 힘이 세고 판단력이 뛰어나며 사냥이 시작되면 한가지의 목적을 위해 짙을 줄 모르고 일을 해냈었습니다. 가족에게는 순종적이지만 자존심이 세고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는 기질이 있으니 꼭 복종훈련을 시켜야 합니다. 하지만 훈련을 시키는게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. 또 독립적인 성격이 강해 다른 동물이나 같은 실리엄 테리어 견종들과도 잘 어울리지 않고 따로 시간을 보내는 편입니다. 털은 대체로 흰색이고 머리와 귀에는 레몬색, 한갈색 등의 반점이 있습니다. 크기는 25-28cm, 세중은 8-9kg입니다. 실리엄 테리어를 키우기 전에 알아둬야 할 점으로는 새끼대부터 복종훈련을 통해서 서열을 바로잡아주는게 좋습니다. 실리엄 테리어에 대해서 마치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